전력과 용수 공급 중단으로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이면서 입주 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 세제를 지원하고 또 기업 지원반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조속히 지원하고 현장 기업 지원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우선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국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업체별로 최고 5억 원, 금리는 1%포인트 우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 금융기관들도 긴급 자금을 준비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절차를 최소화하고 대출 금리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남북 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 경영 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엔 총 2,85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각종 세제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정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도 유예해줍니다. 기업이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입기간도 늘려주며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반도 가동해 기업들을 맞춤형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입주 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사항과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사항을 비롯해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소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자체들도 시도상황지원반을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산 차질 등을 겪는 입주업체가 정부 조달 관련 납부기한 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